이번 시간에는 중국 항서제약의 아파트닙 도입 전 주요 매출원은 뭐였는지 그리고 도입 후에 기업가치 변화 정도는 어느정도 일어났는지 그리고 도입 전 그리고 도입 후 주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 이런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서제약의 이런 성장한 길을 보면 HLB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항서제약의 성장보다도 HLB의 미래는 훨씬 더 가파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작은 위안 부분이지만 그 이후는 가남대장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항서제약의 이런 중국 판권하고 HLB의 전세계 판권하고는 일단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위안 부분만 보면 중국이 35% 정도 전세계가 65%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HLB가 두 배 정도 시장이 더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나머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안 부분이 특히 아시아 쪽 뜨거운 국물을 먹는 이런 나라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서제약 아파티닙 장착 후에 가치 변화를 한번 보면 이 리포트가 2014년도 리포트입니다 보시면 헝루이 제약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13%로 2014년부터 본격화된 신약 효과와 2014년 1,3무기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수술용 약품의 매출 성장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2015년 헝루이 제약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신약 출시와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두 번째 항암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헝루이의 의약은 2014년 안에 중국 최초 위압말기 치료제인 아파티닙이 나오죠 2014년 안에 아파티닙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2014년 12월부터 적용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티닙은 10억 위안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당시에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러저러해서 헝루이의 의약품은 헝루이 제약은 2015년도에는 4건에서 6건에 신약 출시를 통해서 20%대의 외출액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출액을 보시면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4년하고 15년은 예상치죠 매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됐죠 100만원 해서 1조 2천억 정도 2014년도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갔었죠 이때 당시에 PER를 보면은 38에서 쭉 가다가 2014년도에 32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상치가 27.6 수준이었죠 이때 당시에 주가로 봤을 때 그렇게 평가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항서제약의 PER를 보면은 2019년도 지금 PER 9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90배까지 끌어올려서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기업의 성장성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성장을 가파르게 끌어올린 게 뭐냐 아파티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주가 상황을 보시면 2011년도에 상장을 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가장 저가가 2012년도 1월달에 11위안이었습니다 11위안 그리고 12년도 13년도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 주가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거나 주가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거나 그런 부분이 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제자리 걸음을 좀 했죠 자 그리고 2014년도 아파티닙을 도입하기 전입니다 직전이죠 저가가 13위안 정도 13.3위안 수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도 말에 이 아파티닙이 도입이 됐죠 자 2014년도 말에 아파티닙이 딱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도입이 딱 되면서 그 다음부터 보면은 주가가 상승해 버리죠 자 2014년도 말에 아파티닙을 도입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중국에서 도입한 아파티닙은 지금 HLB가 FDA에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3차 치료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말기 치료제죠 위안 말기 치료제 그러니까 3차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HLB가 신청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래서 아파티닙을 도입을 한 이후에 2015년도 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죠 자 가파르게 올라서고 올라선 후에 몇 달간은 또 조정을 조금 보이고 했죠 자 그리고 또 조금 횡보하는 그런 구간을 조금 거쳤죠 자 거치고 나서 2016년도 부터 또 올라가죠 횡보는 좀 했지만 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또 크게 더 크게 상승을 하죠 18년도에는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자 그리고 18년도에 주가가 세계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흔들렸죠 그러면서 같이 하락을 좀 하고 그러고 다시 19년도에 올라갔다가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서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2019년도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었습니다 얼마 안됐죠 며칠 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 사상 최고치가 96. 뭐 몇 위안 정도 되는데 뭐 96위안 정도로 잡아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계산을 좀 해보면은 자 맥스치가 96위안이죠 14년도 그러니까 아파트닙을 도입하기 전에 도입하기 전에 13위안이었습니다 자 요 부분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7.4배 정도 올랐습니다 7.4배 자 7.4배 올라섰죠 자 그 다음에 최저가로 본다 그러면 8.4배 정도 8.7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1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아파트닙 도입하기 전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딱 보시면 11 12 13 14 4년 동안에 이 4년 동안에는 이 헝루이 제약이 이 판매하던 매출을 올리던 이 4대 주력 약품이 요거입니다 항종양제 마취제 조형제 수액이죠 2011 2012 13 14 이렇죠 자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죠 25 26 28 13 6 8 그 다음에 조형제 4 6 8 수액이 3 5 7 자 조형제 수액은 얼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취제도 그렇게 크지 않죠 항암제 쪽이 가장 크게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 항암제가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제인데 이게 프랑스 회사에서 만든 부분을 이렇게 가져온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권리를 사온 건지 아니면 제네릭을 한 건지 요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 부분에서 항종양제 이 도세탁셀이 가장 큰 매출이고 가장 크게 항서제약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이런 주력 제품이었다 이렇게 보시겠죠 자 그래서 항서제약은 중국의 항암 회사로 가장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4개에 대한 주력 제품으로 판매를 할 때는 11년 12년 13년 14년 보면은 주가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어 별로 그렇게 돈이 크게 불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보여준 대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딱 여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아파티닙을 승인을 받고 판매를 시작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2014년도죠 2014년도 말에 딱 승인을 받고 바로 반응을 하죠 그러고 올라서고 어 그 다음에 15년 16년 17년 18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지금 이제 위암 3차 어 치료제 아파티닙 위암 3차 치료제 하나를 가지고 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7.8배 한 8배 정도 올라간거죠 자 그렇게 올라갔는데 걸리는 시간 걸렸던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입니다 자 4년 만에 어 이때도 96위암 가까이 되니까 어 4년 만에 에 한 8배 가까이 오른거죠 8배 4년 만에 8배가 올라섰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 서게 만든 원동력이 이 아파티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이제 11년부터 14년까지 아파티닙을 도입하기 전에는 자 별로 주가를 어 그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아파티닙이 딱 장착이 되고 나서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계속 이제 성장성이 보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회사의 가치가 많이 변한거죠 자 이렇게 8배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9배 올랐죠 자 이 도세 도세 탁셀 이라는 것을 판매를 뭐 해가지고는 얼마 못 올랐지만 결국 아파티닙을 도입하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자 이 아파티닙의 매출을 보면은 2019년도 만 4,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4,600억이 지금의 위안화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27억 3,800만 위안 정도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2014년도에 항종양제 매출을 보시면 28 28억 위안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28억 위안이었는데 지금 아파티닙을 적용하고 나서 4년 만에 4년 만에 4년 만에 지금 매출액이 이 기존에 매출을 하고 있던 도세 탁셀 수준만큼 매출액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파티닙 같은 경우에는 또 수익성이 또 더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겁니다 기업가치가 크게 바뀌어 버렸죠 자 그러면서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금 가진 중국 최고의 항암회사로 항서제약으로 우뚝 선 그런 회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의약품들 보면은 뭐 요런 부분들도 매출이 좀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급격하게 증가를 하지 않죠 자 서서히 꾸준히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장 반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별로 변화가 없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 동력이 하나 탁 장착이 되니까 딱 아파티닙 장착이 되니까 그냥 폭풍 성장을 해 버렸죠 대나무가 뻗어 올라가듯이 4년 만에 거의 한 8배 9배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아파티닙의 힘이다 다시 말하면 리버세라닙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보면은 이 항서제약의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파티닙이었고 그걸로 8배 9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자 이게 위암 3차 가지고 이렇게 올렸죠 리버세라닙의 전세계판권을 가진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판권 가진 HLB는 시장 크기 자체가 중국 시장보다 한 2배 정도 더 큰 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성장성이 훨씬 더 가파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항서제약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위암 부분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임상 2상 3상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데 추가적으로 임상 하고 있는 것들이 또 뭐 2022년 2023년 정도 되면은 또 하나가 또 승인이 나게 중국 자체에서 승인이 나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또 주가는 기업의 가치는 더 많이 변할 것이다 자 그런 부분도 조금씩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지금 위암 3차 이제 승인을 내년 1년 안 남았죠 승인을 받게 되면은 엄청난 이런 기업가치 변화가 생기겠죠 엄청난 기업가치 변화가 생기고 그 이후 그 이후는 항서제약이 가난 부분에서 승인을 받았다 중국에서 받겠죠 자 그리고 HLB가 가난 부분을 전 세계에서 승인을 받았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가난 부분을 본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의 시장하고 나머지 전 세계 시장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전 세계 시장이 훨씬 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1조 정도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LB의 리보세라님으로만 올릴 수 있는 매출만 1조 정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전체 가난 부분을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십매조 뭐 이렇게 되는데 엄청나게 크지만 그 중에 리보세라닙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만 1조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1조 수익을 내면은 영업이익률이 70%에서 80% 정도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7천억 가까이 잡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항서제약하고 HLB하고의 기업가치의 비교는 항서제약보다 HLB가 그 이후부터는 훨씬 더 높게 갈 확률이 정말로 높겠죠 중국에서만 하는거 하고 전세계에 하는거 하고는 천지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르게 되면은 항서제약보다는 HLB의 시가총액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아파티닙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한 이 항서제약의 흐름을 보면은 HLB 전세계판권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게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금 데이터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간암이나 자공암 전부 다 잘 나오죠 대장암 이런 것들 자 그런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장착이 되게 되면은 정말로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항서제약이 말해 주는 거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도세탁셀이 뭐냐 지금 도세탁셀이 요런 겁니다 뭐 이런 기전 뭐 이런 거는 뭐 잘 몰라도 되죠 항암제인데 이 도세탁셀이 이 표적항암제인데 자 보시면 적응증을 보시면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및 전이성 유방암 직장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전이성 유방암 쪽으로 처방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회사가 지금 프랑스 회사로 되어 있죠 상품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도세탁셀입니다 자 이제 요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더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부분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어 좀 한번 이 조금 멀리 떨어져서 어 이렇게 이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런 뭐 주가 흐름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궁금하고 하니까 당장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이런 흐름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요런 부분을 보면은 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 이야기를 어 하고 있는 부분이 어 이러한 기업 가치가 크게 변화하는 어 그런 어 상황에 노인은 어 어 그런 기회는 어 자주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어 어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요런 부분을 보면은 어 분명히 어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2011년도에 우리나라 기업으로 본다 그러면 메디톡스가 그랬죠 2012년도부터 어 해외 수출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승인이 나고 국내에서 판매를 하다가 해외 수출 물고가 어 어 첫 나라 하나 딱 뚫렸죠 아마 아르헨티나 브라리지니가 딱 뚫렸는데 그게 한번 딱 뚫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 이거 괜찮네 하면서 뭐 체코에서도 달라 미국에서도 달라 중국에서도 달라 뭐 프랑스에서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세계 뭐 60여 개국 70여 개국으로 계속 번져 나갔죠 자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이 보톡스 대용품 메디톡스를 판매를 해서 한때 PER PER 거의 뭐 150 200 가까이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은 어 자주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이 정말로 A7B가 그렇게 될 거냐 그런 부분은 본인이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자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 배팅을 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지금 5년 동안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런 기업가치 변화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들이 잘 나오고 있죠 자 요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더 이런 리보세라닙에 엄청난 이런 기업가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